치타부 안녕 친구들 안녕 아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했어. 안녕,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신난다. 신난다.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emooper today 주웠어! 우와! 주웠어! 주워! 우와 잘했어 안녕 친구들 으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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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시무시한 백상아리 무시와 무서운 백상아리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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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했어 안녕 친구들 안녕 이 어항엔 무슨 물고기가 있을까? 가위 사용은 위험하니 어른들께 부탁하다 물고기 집을 먼저 꾸며주자 물고기 집을 먼저 꾸며주자 이렇게 사리번째 물고기 집을 제가 낮에 익숙약도 다 뽀글뽀글, 뽀글뽀글 어항을 두드리지 말아주세요 문어야 안녕? 문어의 다리를 만들어보자 문어의 다리를 둥글게 말아야지 문어의 다리 문어의 다리 문어의 다리를 bake 뽀글뽀글, 뽀글뽀글 다른 영상을 더 보고 싶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줘